가자미 미역국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자미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가자미 미역국 끓이기 전에 멸치 육수를 좀 내놓겠습니다 다시마를 이렇게 손바닥만 한거 한장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걸 한장 넣구요 이 냄비는 지금 1.5리터 냄비거든요 그래서 국물은 여기다 하는데 한 1.2리터 정도 내겠습니다 멸치를 이렇게 저는 한주먹 넣습니다 제가 멸치 육수는 조금 진하게 끓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불을 약하게 해서요 낮춰 놓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끓고 나서도 한 10분 정도 푹 끓여 주겠습니다 진하고 맛있는 육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건져 주시면 됩니다 가자미는 저는 손질된 걸 샀거든요 만약에 손질이 안된 거라도 앞뒤로 비닐을 다 벗겨 내시고요 지느러미와 머리를 잘라내시면 됩니다 미역을 먼저 물에 불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자른 미역입니다 자른 미역이 편한점이 씹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물에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 깨끗한 미역입니다 이거는 줄기가 없고 입만 있거든요 물에다가 반종이컵을 물에 담갔습니다 한 5분만 불리시면 돼요 가자미를 자르고요 여기에 필요한 거는 이거 있죠 마늘 한 스푼과 대파 반 뿌리 잘게 송송 썰어 두겠습니다 가자미를 잘라 주는데요 우유팩 같은 데다가 우유팩을 모아놨다가 이런 거 생선 자르실 때 쓰시면 돼요 이거는 한 4토막 정도 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슷썰으면 뼈가 잘게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가자미는 이 아래쪽에 하얀 부분에도 비닐이 다 있으니까 여기도 비닐 다 쳐 주셔야 됩니다 이 알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자미에 가자미 쏘는 동안 벌써 이렇게 많이 불려 졌습니다 참기름을 한 스푼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 불려 둔 미역을 넣어 주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멸치 녹수를 했고요 멸치 육수하고 물을 반반 섞으시면 돼요 멸치 육수와 물을 이렇게 반반 섞습니다 국물이 전체적으로 한 2리터 정도 됐습니다 이제 국물이 끓으면 가자미를 넣으시면 돼요 국물을 조금 깔끔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대로 끓이시고요 또 혹시 들깨가루 넣는 거 좋아하시면 여기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또 아주 진한 가자미 미역국이 됩니다 썰어뒀던 대파를 넣고요 마늘 한 스푼 넣습니다 가자미도 한 5분이면 다 익고 미역도 금방 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를 이번에는 시골에서 들깨가루를 볶아왔는데 색깔이 좀 많이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듬뿍 이렇게 2스푼 넣고요 들깨가루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국물이 깔끔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뻑뻑하게 하면 더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5스푼 더 넣을게요 이렇게 거품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빼내주고요 미역국 국물관은 이렇게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미역국 국물관을 미리 하시면은요 미역 속에 쫀맛 그런 짠맛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안짠데 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물관을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과 소금으로 반반 섞어서 간을 하시면 돼요 액젓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를 넣기 때문에요 이미 국물에서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만 끓이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자른 미역은 오래 끓이지 않아도 드실 수 있거든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가자미만 익으면 다 돼요 불을 끄고요 미역도 아까 제가 반종이 컵만 해도 충분히 이만큼 되거든요 4인 가족 2.8L 냄비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거의 한 냄비 가까이 다 됐습니다 가자미는 비린맛이 안 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역국 같은 거 맑은 국 같은 거 끓여 놓으시면 깔끔하고 또 깊이도 있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가자미 살과 미역국 국물과 같이 이렇게 떠드시면 이렇게 처음 드셔보신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가자미 미역국입니다 이렇게 가자미 미역국이 다 됐습니다 특히 산모한테도 좋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참 좋은 미역국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선 같은 거 구우실 때 순순하게 있죠 간을 거의 안 한듯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씻어서 바로 있죠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조금만 뿌려서 끓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겉면으만 조금 간이 베이고 소금 그냥 간 없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또 소금을 한번만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가자미 구이는요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기 때문에요 비린 생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시기 좋아요 가자미는요 미역국도 담백하고 맛있지만 이렇게 생선 가자미 구이 특별한 거 없이 소금만 뿌려 드셔도 맛있고요 아니면 와사비 간장 이렇게 해서 찍어 드셔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